오늘 말씀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38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보게 되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쭤봤습니다. 우리와 바리세인들은 자주 금식을 하는데 어짜요?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아니하니까 했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아들들이 혼인집 아들들이 누굽니까? 혼인집 아들들 우리도 다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으면 이 혼인집 아들들이 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혼인집에 나중에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혼인집 아들들이 있게 됩니다. 즉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죠. 예수님의 제자들 근데 같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늘 함께 있었잖아요. 그래서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을 할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신랑을 빼앗기는 날 즉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실 것을 이로써 보여주시는 거죠. 신랑을 빼앗기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금식을 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죄로 인하여서 예수님과 멀어졌을 때 여기서 분명히 금식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금식할 때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무엇이냐면요. 혼인집에 있었을 때 신랑을 빼앗길 때 금식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지내게 되면 금식을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식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죄에서 단호하게 끊어내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늘 대화를 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굳이 금식을 할 필요가 없지만 정말 간절한 기도가 아닌 이상은 금식을 할 필요가 없지만 신랑을 빼앗길 때 금식을 한다고 되어 있던 것처럼요. 삶에서 영적으로 점점 침체가 되어서 예수님과 사이가 멀어질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세상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세상 것을 더 육신인 기도를 안 하게 되면 이렇게 세상에 끌려가기도 하고 또한 죄를 안 지을지 몰라도 이렇게 세상에 끌려가기도 하고 또한 죄 때문에 예수님과 멀어져서 신랑을 빼앗길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금식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아 내가 내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지 못한다면요. 금식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금식을 할 때 예수님께서 주의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새 천조각은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미로 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요. 이게 새 천조각이라고 해봐요. 새 천조각인데 이렇게 낡은 옷이 있다고 접시 칩시다. 낡은 옷에 낡았다고 하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데도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이걸 여기다 붙여봐요. 그러면 그 헤어짐이 더 심하게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비유냐면 이건 0이고 6이라고 보면 됩니다. 금식을 하면서도 금식할 때는 육적인 것은 완전히 끊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0을 추구해서 하나님의 왜 금식을 하냐고 했었다면 예수님을 추구하기 위해서 금식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금식이라는 것은 그 간절함으로부터 비롯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그 육적인 것을 끊게 될 때는 이제 두 가지 0에 육이 없어지면요. 0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끌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래 육신이 인간이 아니라 0으로 된 존재이기 때문에 두 가지 0에 끌리게 돼요. 성령이냐 악령이냐입니다. 근데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육의 것을 추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더 강력하게 사로잡아요. 예를 들자면 중독자들이 밥도 안 먹고 게임을 하는 사람들 있죠. 저도 그랬었어요. 저도 밥도 안 먹고 게임을 하게 했었을 정도로 게임 중독제 했었습니다. 그런 것도 그렇고 이제 마약하는 사람들이 이제 밥도 안 먹고 그냥 마약을 한다든지 그런 것처럼 그런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식을 하면은요. 그 악령이 더욱더 끌고 가게 되는 거 그런 것도 금식을 하면서 무엇을 추구하냐가 중요합니다. 금식하면서 내가 성경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게 되면요. 그러면은 이 그래서 금식할 때는 육적인 것을 아예 구하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육적인 행위를 금식하는 도중에 하잖아요. 그 금식은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기도를 받지 아니하시고 의인들의 기도를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기 위해서 금식을 하겠다 마음을 먹었으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통곡하면서 그 죄를 설사 지을 수 있을지라도 금식 도중에도 죄를 지을 수 있다고 했을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끊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이 영적인 것을 계속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이 영의 것으로 되어서 이 자아 자아 자아이고 헤어지는 것들 그리고 이제 그림자 같은 것들 이런 것에 묶여있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이 두 가지를 택하게 되면은요. 이 금식은 하나만한 소용이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교회에서 사는 날보다 지금은 교회에서 산 날보다 기도원에서 산 날이 더 많아요. 미국의 이제 조지아주에는 이 다니엘 기도원이 있습니다. 저는 기도원에서 참 많이 다녔었어요. 다니엘 기도원도 다니고 그 다음에 다니엘 기도원 끝난 다음에는 임만우에 기도원 다니면서 이제 이시 목사님께 배웠던 것처럼 저는 기도원에 더 많이 있었어요. 제가 요 올해로 신앙생활이 2013년 9월에 예수님을 영접했고 올해로 2020년이 돼가니까 이제 거의 한 7년쯤 돼가는데요. 기도원에 더 많이 있었어요. 저는 교회보다는 그래서 기도원에 오는 사람들도 참 다양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기도원에 오는 사람들 보면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요. 금식하러 오는 분들이 대다수 계셔요. 근데 이제 금식을 하면은요. 여기 다니엘 기도원에 반기범 권사님이 계십니다. 반기범 권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재밌어요. 금식을 하러 와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40일 금식을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0일 금식을 하면은 아유 정말 좀 큰 문제가 있나보다. 그리고 이제 그 분들이 얘기를 하기 싫어 하면은요. 기도원 기도원 이제 권사님께서 이 반기범 권사님께서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바라보고만 있고 그냥 좀 얘기할 때까지 놔두거나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0일 금식이 끝난 집사님이 계셨어요. 40일 금식을 하러 집사님이 오신 거예요. 집사님. 근데 이 집사님이 왜 금식을 하러 왔었냐면요. 가게가 있는데 그 가게가 안 팔려가지고 가게 좀 좋은 값에 팔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금식을 한 거예요. 아니 이럴 줄 알았으면요. 반기범 권사님이 만약에 이거를 처음서부터 알고 있었더라면요. 이 금식 막았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물론 하나님께서 금식을 들어주셔서 이런 것들도 집도 아니 가게도 좋은 값에 팔게 되기는 했었지만 이거는요. 전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여기서는 분명히 말을 하잖아요. 새 천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아니 영을 육에다 붙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성령을 육에다가 붙일 수가 없잖아요. 새로운 것들을 이제 낡은 옷에 자아에 붙이게 되면요. 자아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내 자아가 이렇게 살아있어요. 내 자아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암만 영을 부어줘봤자 그 영이 성령이 제 힘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는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날마다 죽노라라고 했어요. 날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이 자아를 죽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자아가 살아나려고 할 때마다 내 예습관이 살아나려고 할 때마다 성령님을 쫓으면서 그리고 금식을 하면서 금식도 또한 도움이 돼요. 육적인 것을 죽이는데 참 많이 도움이 됩니다. 혈기 같은 것들도 내려놔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또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겨나갈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같은 말이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족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게 되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니라 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요. 자아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성령을 계속 부어주면요. 성령이 성령님께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자아가 살아있는 상태니까 이건 마치 밑빠진 밑빠진 독에다가 물붙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부어주시려면요. 내가 죽어야지 이 그릇이 비워져 있어야지 여기에 새로운 것들이 차잖아요. 그릇이 이렇게 밑빠진 독에다가 물 부어봤자 계속 물이 빠지죠. 그리고 이 그릇에 있으면은요. 이 그릇이 차있는 상태라면요. 계속 뭐가 들어올 수가 없죠. 이 그릇이 내가 깨끗이 비워져야지 여기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게 그릇이 깨끗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그릇에 뭔가 가득 담겨있는 상태에서 더 들려고 해봐요. 꾸역꾸역 담가봤자 담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금식을 하면서 육적인 것들 그리고 자아가 죽지 아니한 상태에서 금식을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것처럼요. 영은요. 영을 쫓는 삶은요. 육과는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이 죽어야지 영을 살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자아 이 자아는 이렇게 정확히 영혼육에 대해서 나눠보자면 영혼육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그냥 일반 강의로 영혼육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영혼육이라고 하면 육 이게 정확한 거예요. 혼 영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고 이 혼은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요. 두 개가 됩니다. 혼이 두 개가 된다. 일단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영이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육하고 혼밖에 없어요. 이거랑 같은 상태가 무엇이냐면 짐승이에요. 짐승도 육하고 혼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상태에서는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짐승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짐승과도 같은 삶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요. 내가 예수님을 죽고 아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거듭나서 살아야겠다. 그러는 순간 혼이 하나가 더 생기는 거예요. 제가 왜 혼이 두 개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게 그게 있어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혼이 이렇게 내 옛 자아하고 새 자아하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두 개가 돼가지고 그 전에 있었던 자아가 나는 게임을 하고 싶은데 안 되지. 넌 게임을 하면 안 되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삶을 살아야지. 이 세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 두 개가 싸워요. 그러니까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싸운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혼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이 혼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 또 다른 새 보라 옛것은 지나가고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처럼요. 새 자아가 생기게 됩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아입니다. 이건 성령의 부어짐으로 말미어와서 그때부터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건 일단 영혼육에 대한 설명은 좀 나중에 하게 되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에 육적인 것들 금식할 때는 육적인 것들을 구하지 마라. 또한 육적인 것들을 만약에 금식을 하면서 구하게 되면은요. 또 강력하게 그때 이제 육신의 것들 그러니까 죄의 것들을 구하면은요. 죄에 딸려가게 되면요. 그만큼 이제 귀신이 쓰일 수도 있다. 귀신이 아니라 마귀가 쓰일 수도 있다. 귀신이란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마귀가 쓰일 수 있다. 그리고 악령이 씌울 수 있다. 이걸 항상 조심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래 얼굴을 잘 안 찍지만 오늘은 얼굴을 찍는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제대로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유대인이셨고 그리고 라삐라고 불렸었어요. 라삐라는 것은요. 왜 이 말씀을 하냐면은 제가 마태복음 9장을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9장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 혈류증으로 인해가지고 12년 동안 이제 계속 피를 쏘는 그 하혈증을 하는 그 여인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 여인이 만졌던 부분이 예수님이 라삐이셨고 모든 유대인들은 이런 탈리트라고 해가지고 기도쇼를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기도쇼를 사용했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많은 영화들이 잘못된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을 유대인이신데 예수님을 바로 그 이방인처럼 만들어버린 게 문제였었습니다. 유대인은요. 이렇게 말씀 상자를 머리에다 씁니다. 예수님도 라삐라고 부르셨던 것처럼요. 라삐이는요. 이렇게 말씀 상자를 머리에다 쓰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쇼를 투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탈리트라고 하는 거거든요. 탈리트에서 보게 되면요. 여기 이게 찌찌트라고 해가지고 찌찌트가 달려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은 이게 민숙이 15장 38절로 알고 있어요. 5단에 수를 달아가지고 그 수를 따라서 그걸 보고 나서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리를 지켜 행하고 그 음행하지 않게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포커스를 하라고 집중을 하라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달아놓습니다. 5단 수레예요. 그래서 유대인에서 그 그 혈유증을 알았던 여인이 만졌던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이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을 보고 이 부분 주에 옷자락만 만지면은 구원을 얻겠다라고 되어 있던 그 부분을요. 그리스어 원어로 보게 되면은 타셀로 되어 있거든요. 타셀은요. 이 옷자락의 이 이 이 깃 부분입니다. 이게 찌찌트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을 만진 거예요. 마태복음은 이거를 잘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게 이제 번역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유대인의 라비는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이러고 다니셨어요. 이렇게 손에 팔목에 이렇게 메고 그리고 이렇게 머리에다 쓰고 이렇게 이제 탈레트를 하고 다니셨던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복장을 준비해 봤었습니다. 그 다음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보라 한 갈리가 와서 저라며 구하기를 내 딸이 지금 죽었나이다. 그러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셔서 그리하면 살리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그를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보라 열두 애를 흘루증을 앓는 여자가 뒤로 와서 그의 거둣 술입니다. 술 술을 만지니 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말했다시피 그 술은요. 민숙이 15장 38절에 나와있던 것처럼 아까 동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탈리트에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 끝부분이 있어요. 이 끝부분에 이렇게 달려있거든요. 이 김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얻겠다 싶어가지고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이 잡은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을 잡고 예수님께 치유를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탈리트에 이 부분을 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걸어가다가 예수님의 그 거둣술을 만진 거예요. 이 술이라는 것이요. 여기 정확히 표현이 되어 있어요. 크라페두 크라페두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크라페돈이 이제 원어인데 크라페두라고 해가지고 소유격으로 쓰였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말이 결국 술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타셀 영어로는 타셀이라고 해가지고 이 술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영화에서 좀 많이 예수님을 이방인처럼 표현을 해가지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너무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되면서 이 로마가 집정집권을 하면서 성화라든지 그런 것들에서 예수님의 유대인의 본래 모습은 사라지고 이방인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오니까 유대인들이 느끼기에는 참 거북한 모습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이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라비라고 불렀잖아요. 라비라고 불리기 위해서라면요. 당연히 기도쇼를 쓰고 그리고 라비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요. 예수님께서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선생이어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라비였던 예수님을 모두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분명히 써있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유대인의 율법에 나온 것들을 다 지키셨어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는 제 마음에 그 거두만 만져도 온정케 되겠다 함이라. 그래가지고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면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시로 나음을 받으니라. 라고 되어있던 것처럼요. 예수님께서는 치유의 은사가 가지고 있었었지만 이 치유의 은사 또한 두 가지로 역사를 하게 됩니다. 두 가지로 역사를 하게 되는 게 일단은 치유 치유의 은사 이거는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은혜로 말미암에서 되는 것이지만 또한 받는 사람들의 믿음도 역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요. 또 정말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은요. 그 기름 부음을 그냥 안수만 해도 그 사람이 나음을 얻습니다. 그런 경험을 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떤 사람을 치유할 때 해봤었고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온전히 나음을 입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의 믿음 또한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믿고 간절히 구하는 자는요. 또 나음을 얻더라고요. 어떤 또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은 암에 걸리셔가지고 정말 말기암 같은 분이셨었어요. 근데 말기암이었는데 근데 그 암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기도를 한 거예요. 간절히 구하고 믿어 믿어야 돼 믿으면 해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그 간절히 그렇게 구하면서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황이 점점 안 좋아져요. 상황이 점점 안 좋아져도 그거를 끝까지 놓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죽을 병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다. 성경에서 무엇이라 나와 있습니까? 의심하는 자는 요동치는 물결과 바다의 물결과 같으니 무엇이든지 의심하면 얻기를 그러니까 바라지 말지어다 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요. 의심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그것을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것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은요. 상황이 점점 나빠지는 것 같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전진을 해나가면요. 그것이 점점 좋아지고 또한 어떠한 치유의 역사든지 그거를 이겨내고 그리고 또 나음을 입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믿음이 점점점점 계속 증진을 하게 되면요. 그 어떤 병도 고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했던 것처럼요. 요새는 이제 너무나도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믿음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만 그만큼 믿음을 갖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수를 해가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점점점점 이제 좀 사그라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 페이스북에 있는 어떤 분 어떤 목사님도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최장암이었어요. 근데 최장암인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최장암도 낮게 해주시고 지금 치유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73명인가 그렇게 또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치유의 은사를 통해서 고쳐주셨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그렇게 쓰시는 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역사는 오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또한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들어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 하시니 저들이 그를 비웃더라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보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성경에서 잔다라고 쓴 표현은 여기하고 그리고 또 마태복음 27장 52절에서 53절에서 쓰였습니다. 그 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그 상태를 그대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영이 자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육체를 바라보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영을 바라보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 그러면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면요. 그 전에는 잠자던 성도들이 죽게 되면 그냥 잠자고 있는 상태와도 같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면서 성도들이 다 같이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그 몸이 공중으로 치솟았다고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에 호련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매여 자던 성도들이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즉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사무엘이 어떻게 올 수 있었느냐 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람이 죽으면은요. 그 영이 그대로 땅속에 묻혀있는 상태로 대기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같이 올라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무당이 불러낸 게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이었냐 예 진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짜 사무엘을 불러내었던 거죠. 사올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영이 자고 있던 상태 예수님께서 잔다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돌아가셨 그 십자가에 대속하기 전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그 전에 죽었던 사람들은 이런 자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몇몇 분들은 제외되었죠. 이제 엘리야 같은 분들이라든지 에녹 그런 사람들하고 그리고 또 그 모세 같은 사람들도 그렇게 그래서 이제 변화산에서 보이잖아요. 또 다른 거를 보겠습니다. 그 모세 같은 경우는 저도 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무리를 내어보내신 후에 들어가 무리를 내어보내신 후에 들어가 소녀의 손을 잡음에 곧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가실세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 한 번 말하긴 했었는데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뜻이 뭐냐면은 벤, 다비드라고 했습니다. 다비, 드 이 벤이라는 것은요. 이게 베이트 숫자값 1을 갖고 눈, 50을 갖고 다비드라는 것은 이래서 이제 아들이라는 뜻이고 히브리어로 그리고 다비드라는 뜻은 다윗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합치게 되면은 다윗의 아들이여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뜻이 되게 되는 건데 이 달렛은 숫자값 4를 갖고 바브는 숫자값 6을 갖고 달렛은 숫자값 4를 갚습니다. 그래서 다 합치게 되면은요. 66이 됩니다.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죠? 66권이죠. 그래서 66권을 총 합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자체가 우연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아 감동을 하셔서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신 것이고 또 이 66권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또 많은 일을 행하셨지만 그거를 다 쓰기에는 정말 온 세상을 글씨로 적는다고 해도 그게 이제 다 모자르다고 되어 있던 것처럼 정말 그 이걸로도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책 성경에 있는 것으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구원을 받고 그리고 충분히 거룩하게 변화되고 충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는 열어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꾸준히 읽고 그리고 성경을 늘 붙잡으면서 말씀에 끼워 맞추는 삶을 살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보게 되면은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이제 10편 89편에서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나올 것이 10편 89편의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3절부터 볼까요? 주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시며 주의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위에 대대의 세월이라 하셨도다. 셀라 여호하여 주의 기사를 하늘이 찬양할 것이여 주의 성실하심도 성도들이 집회에서 찬양하리이다. 하늘에서 누가 등이 여호와와 비교되며 권는 자 중에 누가 여호와 같으리까 하나님은 성도들의 집회에서 크게 경여함을 받으시며 둘러있는 모든 자가 더욱 두려워할 자신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하여 누가 주와 같이 능하신 여호와의 일까 주의 성실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흉용함을 다스리며 파도가 일어날 때 주께서 평정케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 같이 파쇄하시고 주의 원수들의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의 주이 것이오 땅도 역시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세우셨나이다. 북과 남을 주께서 창조하시고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은 능력이 있으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은 이이다. 정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와 진실이 주의 앞에서 행하나이다. 즐겁게 외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는 자들이야.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얼굴빛 가운데 행하리이다. 그들이 종일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그들이 주의 의로 높아지리니 이는 주께서 저희의 힘으로 힘의 영광이심이오 주의 은총으로 우리의 뿔도 높아지실 것이며 또한 여호와께서 우리의 방패이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우리의 왕이십이라 주께서 이상 중에 주의 거룩한 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돕는 힘을 강한 자에게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한 자를 높였나니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을 부었도다. 내 손이 그를 경고케 하고 내 팔이 또한 그를 힘있게 하리니 원수가 그를 강탈치 못하고 악한 자가 그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며 내가 그 앞에 있는 적들을 박멸하고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칠 것이며 나의 성실과 인자가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인하여 그의 뿔이 높아지리리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세우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세우리니 그가 나를 불러 주는 내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며 내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로 장자를 삼고 세계의 열왕이 으뜸이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심을 영원히 지키고 그로 더불어 내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원케 하여 그의 위를 하늘과 낡게 같게 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죠. 만일 그 자손이 나를 법을 버리며 내 규례를 행치하니하고 내 윤례를 파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지팡이로 저의 범과를 다스리며 책직으로 저의 죄악을 벌어내니와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도 패하지 아니하고 나의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치 아니하니니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했은 즉 내가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리라. 라고 되어 있어서 결국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으로 인해서 멸망을 하고 그리고 또 다윗 유다 왕국도 남유다 왕국도 결국 바벨론으로 인해서 패망을 하게 되는 것도 다윗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붙들지 않고 그렇게 계속 넘어지는 왕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또 문하세같이 악한 왕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신 것이죠. 그 부분이 여기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9장으로 갈게요. 마태복음 9장 집에 들어가서 심해 소경들이 나와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사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여 주여 그러하이다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진 지라 예수께서 어미 경계하사 삶과 아무것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드러내게 되면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늘 겸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막 그냥 전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전도 그런데 전도를 누구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냐? 이 두 가지에 따라서 달려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추구를 하면은요 그러면은 그리고 또 내가 거룩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면 닮을수록 사람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몰려와요 왜냐하면 그 영의 거룩함을 보게 되고 그 영의 깊은 간절함이 그 사람들의 속에서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굳이 전도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하루 종일 이렇게 전도를 해도 전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섰는가 그거를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쓰고 그리고 거룩하심을 쫓고 그분의 사랑을 이 힘입으며 성품을 힘입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늘 기구도 하고 강구를 하면은요 또한 하나님께서 은사 또한 부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능력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무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사도행전에서도 그 능력이 임한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기를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4장에서 능력이 임한 다음에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러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 과정들을요 사람들이 지키지를 않아요 그게 이제 정석이고 정도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도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능력이 임하기 전에 사역을 한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나갈 때 보라 여기서도 제가 또 말했다시피 성경에 귀신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악령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디몬이라고 되어 있죠 영어로 그리고 또 그리서를 보게 되면요 여기 디아몬이 조메논 해가지고 악령 들린자 이 디몬이라고 번역한 걸 이제 한글로 이제 보면은 악령, 마귀 또한 그 이렇게 되어 있던 것처럼 이 귀신이라는 말 자체가 제가 늘 말하는 거지만 사람이 죽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영혼이 떠돌아다니는 상태를 그거를 이제 귀신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귀신은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바로 나뉘게 되기 때문에 이상한 그런 베레아 신학 그 김기동의 귀신론 같은 경우는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 마귀들이요 그런 사람들의 과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둔갑을 해요 그래서 귀신으로 나타나지만 성경에는 귀신은 없다 악령과 마귀와 악마다 그러니까 이런 번역들이요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귀신이라고 놔두니까 이제 귀신이라고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귀신이 있다고 믿는 것이에요 귀신 없어요 악령과 마귀들이에요 그리고 악마들입니다 그 마귀들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마라곤을 무리가 기이히 여겨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때가 없도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저가 마귀의 왕을 힘입어 마귀를 쫓아낸다 하더라 라고 되어 있죠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을 가르치시고 그의 나라와 복음을 전파하시며 무리 가운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또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버려졌습니다 예 그의 제자들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구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했던 것처럼요 추수할 일꾼들이 적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일꾼들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일꾼 일꾼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목회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목회자도 많고 전도자도 많고 선교사도 많습니다 근데 왜 나라가 이렇게 망해 갈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들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서 되어 있는 것은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은 적다고 되어 있어요 사람은 이렇게 많지만 그 목회자들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쓰고자 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뜻입니다 이런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깨끗한 그릇을 그릇을 쓰셔요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릇 중에서 설거지를 열심히 해요 설거지를 해가지고 깨끗한 그릇에다 뭘 담지 더러운 그릇에 음식의 찢기들이 그릇에 남아있는데 거기다 뭘 담고 싶습니까? 아무리 금그릇이라고 되어 있어도 금그릇 안에 담겨있는 게 똥이라면요 여러분들 그 그릇에다가 반찬 담고 싶겠어요? 안 담고 싶겠어요? 안 담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이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것이에요 그런데 이 추수할 일꾼들을요 보내라고 되어 있던 것은 추수할 것은 많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구원받아야 할 무리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할 일꾼은요 보내달라는 것은 추수할 시기가 있다는 것이죠 추수할 시기 추수 언제 합니까? 절기 때입니다 절기 그리고 하나님이 정이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 보게 되면 사마리아 여인하고 말한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이뤄놓니 양식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주는 양식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부르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희가 모르는 하늘에서 주시는 양식이 있다고 되어 있던 것처럼 그때 이제 제자들이 누가 예수님께 떡을 드렸는가 이런 소리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이 양식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구하는 것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구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 다니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만을 구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놓으시고 계시고 또한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런 것들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른 무엇보다도 깨끗한 그릇이 되려고 하세요 이렇게 깨끗한 그릇이 되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질그릇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릇을 넓혀주십니다 질그릇이 은그릇이 되기도 하고 은그릇이 금그릇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을 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준비해 놓고 또 그 일을 역사하시기도 해요 그리고 이 지금 마지막 때에는요 모든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준다고 되어 있던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준다고 되어 있던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 마지막 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또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주님의 일을 하다가 그리고 또 주님의 사랑을 받고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한마디를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모든 권세와 영광과 그리고 또 존귀가 어린 양께 합당한 것처럼요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또 예수님께 사랑을 듬뿍 드리는 자 은혜를 갚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룸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